아, 끊기는구나. 여보, 이렇게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어? 지도? 아까 봤잖아. 알 수 있어. 아, 한 번 더 봐야지. 내가 핸드폰 줄게. 그래. 이걸로. 이걸로 봐야지. 이걸로 인터넷 돼? 어, 되지. 어. 잠깐만. 그 와이파이. 내가 이걸로 할게. 어, 그래. 이름이 뭐라고? 엘후? 예고. 엘후? 어, 엘후 예고. 아, 엘후. 엘후. 예고. 예고? 어. 예고. 전시관이야. 음, 여기 우리 안 gct dominated. 예고만 여기가 엘후 에꼬에서 stamikal해. 워간아. 2년, 3년 내내 영어 매일 똑같아. 상보충금이 나가면 됐었다 애초에 안재현 통증의학과 잘 안되겠는데 지금 왜? 이름 때문에 아 걔 이혼했지 사건의 중심이죠 걔네 뭐 이렇게 시끄러운거야? 왜? 몰라 둘 다 문제 있는거 같아 생일날 와이프를 두고 다른 여자들이랑 생일파티하고 아침에 그랬다고 하잖아 파티했을수도 있지 아 근데 와이프를 같이 데리고 가든 그래야되는데 뭐 뭐야 포장마차야? 대박 신기하다 괜찮다 분위기 형 먹자 술 없이 놈안콜 606미터 걸어야지 건강해져요 뭐 몇시에 하는데? 현재 뭐 끝날 때 됐으면? 몰라 나 어떻게 알아 가본적이 없어 나 어떻게 알게 내가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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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나 이제 어떻게 그만한거에요? 방금 지나간 요구기엔 반지의 제왕에서 양 닮았다. 칼든 잘 싸는 왕이든. 고기엔 반지의 스페인 다시. 양 계단은 점점 더 시도하네요. 와우, 600m? 네.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런 억양. I'm feeling a lot of pain. I'm hurt and I'm angry. Can you tell you what answer is? Can you tell you what answer is? Can you tell me? Can you tell me what answer is? What is the answer is? What is the answer is? What is the answer is? 아, 우리 저런 데 갔던 데가 엊그제 같은데. 술 안 먹으니까 이제 더 이상 No more No more No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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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more No more No more Yeah. 예쁘다. 그러게. 배부르다요. 디자인 센터 No, no. 디자인 센터 왜 그래. 왜 그래. 왜 세너라 그래. 센터 해. 알았어. 디자인. 오, 예쁘다. Repeat after me. 디자인. 디자인. Yeah.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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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정직한 바람에서. 디자인. 디자인. 너무 정직한 바람에서. 디자인. Yes. 디자이너 갑자기 달라졌어 틀려졌어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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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 디자이너 네 디자이너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일하는 사람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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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좀 그리고 나 1 1 1 1 2 캘럴 물 인천 그러면 이정 다시 시작 내일 거의 다 거의 다 거의 다 네 어떻게 내가 어떻게 네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 하하하 그런 의문 만드는 게 어려워 햄버거네 여보 나 이러는데 처음 와보는 거 같아 너 와본 적 있어? 이 이 이 이 깜짝이야 와 오 깜짝이야 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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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부터 12시부터 8시까지 행사가 없는 날 저희가 열어놔요 프리게임을 하시라고 그럼 와서 게임 할 수 있어요? 네네 성적이 같은 건 있어요? 그거는 그 행사 성적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유롭게 여는 것도 있고 그거는 같이 기획하는 모든 분들하고 협의해서 하는 거라고 그거는 그때그때잖아요 공지가 갤러리나 각종 스위치나 저희 홍보가 올라가고 여기 좀 자주 하는 편인가요? 최근? 요즘은 자주 하는 편인가요? 그래요? 한 얼마 정도 들어요? 막상 오면? 어떤 편? 뭐 이게 뭐 뭐 이게 뭐 사먹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저희가 이제 음료수 포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네 공지하고 음료 할 수도 있어요 되게 여보 조이스킷 봐 엄청 많아 대박이다 알겠습니다 네 공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공지요? 네 가끔 공지가 뜬다면서 그거는 이제 뭐 갤러리가 계신 것 같은데 갤러리 여기 홈페이지 있나요? 네 홈페이지에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확인하고 와요? 전화해보면 설거운 갤러리에서 확인하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이렇게 짝팩 오 이렇게 짝팩 사람들은 이런 공간을 어떻게 섭외했을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